오컬릭의 뮤직비디오 자 앞서에는 오컬릭의 뮤직비디오 타이틱 오컬릭의 라이브를 들어봤고요 또 수록곡입니다 25의 노래의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의자를 가져다주시고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볼방한 사춘기를 보러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한걸음에 달려오고 있어요 얼만큼 그녀를 응원하고 그녀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다들 아실텐데 질문자 시간에 걷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노래가 확 바뀌었어요? 왜 노래가 확 바뀌었어요? 사춘기가 지금 왔나요? 근데 진짜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신경의 변화 뭐 그게 생긴거 같구요 뭔가 새로운 새로운 무엇가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었고 네 그리고 또 변화를 추구하길 바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이 굉장히 재미있는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지윤이 형 무슨 있으십니까? 혹시 이탈곡구나 그날지죠? 그런거 아닌데 항상 새로운 컨셉을 할 때 너무 즐거워서 좀 열심히 표현해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기타 치는 모습과 돌이 부르는 모습은 봤지만 소모의 위로 박수하는 모습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그쵸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멋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음악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출곡곡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우선 지윤씨가 앨범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네 저 이번 앨범명이 투파이브인데요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챕터 2 더 스토리 오브 5 저의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두 번째 장 그리고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뜻입니다 네 네 새로운 곡 타이틀곡도 설명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틀곡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 저희 타이틀곡은 워커홀릭이고요 어 뭔가 너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일에 열정적인 어 저희와 같은 그리고 기자님들과 같은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상과 부딪히는 정도가 남들보다 더 잦은 지진 워커홀릭들에게 불빨간소춘기가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곡인데요 네 어 나이대와 상관없이 뭔가 아직은 젊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 현실 앞에 좀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오늘만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좀 힐링이 되고 더 함께 같이 즐거워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기한길에 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즐거운 한강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많은 분들이 네 그렇죠 일회치기이고 또 어떤 분은 일회치기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취업 준비생들은 일이 없어서 또 고생을 합니다 네 아마 또 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네 볼프와 사춘기만의 색깔로 음악을 만든 것 같은데 어 지금부터 여러분께 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고 네 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셨어요 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워커홀릭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어느 정도 저는 볼빨과 사춘기를 의미하는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뷔하시고 가서 굉장히 쉴 새 없이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이야기도 좀 와닿으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제 스물다섯에 여러분들 말씀하신다고 하시길래 노래 두 개가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송지은씨의 예쁜 나이 스물다섯다라고 아이유씨의 팔레트 두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예쁜 나이 스물다섯살에서는 이제 스물다섯살이 예쁜 나이라고 정의가 됐고 팔레트에서는 나를 좀 알 것 같은 나이라고 정의가 됐단 말이에요 네 볼프라마 사춘기 두 분이 말씀하시는 스물다섯살의 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유씨는 언제나 또 질문 답보다는 질문을 길게 해주신 듯인데 오늘에도 함께 네 네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워크홀릭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워크홀릭은 좀 좀 약간 진짜 이게 조금 미쳐있으면 될까요? 네 저희가 또 곡 작업할 때 이번에는 좀 가부하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저는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작업하다 보면 거울 앞에 제 자신을 봤을 때 네 굉장히 초췌하고 컴퓨터뿍 하고 아 뭔가 진짜 아 때려차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를 곡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사실 워크홀릭이 탄생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일탈의 느낌이 강하고 좀 저희의 진짜 솔직하고 좀 약간 막 그런 느낌들이 많이 담겨있는 곡이 워크홀릭이 된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많은 사용하는 곡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곡이 가장 현재의 불편한 사실이라고 하는 곡이네요 네 사실이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네 스물다섯살 네 됐습니다 벌써 네 자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쁜 나이 스물다섯살에서 표현된 어 지금 가장 예쁜 나이다 아니면 나를 알 것 같은 나이다 저희도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스물다섯살은 이제 세상의 반을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드릴게요 스물다섯 제가 정의하는 그 트위파이브에서의 볼펄라사중기의 마음은요 사실 진짜 제일 모르겠는 나이인 것 같거든요 네 어 곡 설명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어 사실 뭔가 완전하지도 성숙하지도 않은 되게 애매한 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초반에 풋풋함도 아니고 후반에 성숙함도 아닌 애매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을 쓸 때 당시에 내 친구들에게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스물다섯이라 하면 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뭔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도무지 저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때까지 해온 것과 다른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되고 진짜 도무지 알 수 없는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곡에 세상을 다 알지 못해도 반만 알아도 괜찮아 어 지금 힘들 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하고 빛이 나는 시간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쓰게 됐고요 어 제가 썼지만 저도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오히려 나한테 다독여주는 좀 저희에게 다독여주는 편지같은 곡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제 곡한테 좀 위로를 좀 받고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볼박아트 추이기가 스물다섯이 됐습니다 네 네 볼박아트 추이기 스물다섯이 어떤가요? 지금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가요? 세상을 아니면 노래를 다시 또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꿈을 찾는 단계인가요? 네 계속 알아가고 계속해서 잘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그냥 그 소중한 시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또 질문을 네 네 봤고요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네 드리겠습니다 무대 예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문 질문이 두 개 전부 있는데요 이전무대하고 달리 보니까 굉장히 뭔가 치명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하고 달라서 좀 어색하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부분 하고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판역적인 부분이 좀 이전 곡들과는 달라서 기존의 볼빨 반사춘기의 이전 곡들의 감성을 좋아했던 팬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점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극복을 어떻게 했냐 네 제가 대표님은 극복을 한 건 아니고 극복해 그거 맞습니다 네 자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가사도 그렇고 저번 앨범에 비해서는 조금은 귀여운 느낌의 가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분위기를 할 때 음 음 음 지윤씨 우리가 원래 자켓을 찍을 때 약간 되게 환하게 웃고 귀엽게 소녀처럼 하잖아요 네 그때 이번에는 되게 편하게 하더라고요 편하게 원래 약간 시스루쭈고 네 네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는가 내가 내 아내는 이런 스타일도 있지 않았나 하면서 어색함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거죠 네 맞아요. 아까 풍타임 할 때 어 예전에 약간 지영량이 보였다면 두 번 앨범은 거의 공식은 양이 아까 저는 아까 압도작이라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 패션위크인 줄 알았어요 네 당랑하고 좋습니다 극복을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극복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자켓 찍을 때도 그렇고 뮤비 찍을 때도 아 지영아 이번에는 웃는 게 없어 아 웃는 게 없어 무조건 웃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치명적이고 멋있는 척을 해야 돼 네 라고 해가지고 어 뭔가 이 뮤비 속에 그 중 에피소드라 함은 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막 엄청 뭐랄까 화려하시고 멋있으신 분들이 섭외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이 술을 마시는 씬이 있는데 도저히 맨정신을 못하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뮤비 찍는 중간에 네 다 같이 그 씬을 찍으면서 맥주를 맥주를 한 세 모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음주 씬을 찍으신 거예요 네네네 어 제가 국에 진짜 잘 나왔다 했었었는데 어 화면 좋았다 그랬는데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웠다 그게 메서드 용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볼바간 음악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새롭게 달라진 볼바간 사춘기 음악을 듣고 고부감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어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막 팬분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잖아요 팬카페라던가 SNS에서 보는데 굉장히 다들 당황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팬분들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음악적인 장르나 스타일이 변한 건 스타일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변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그래도 가사적인 면이라던가 멜로디 라인이라던가 그런 어 음악적인 모습들은 조금 그대로 저희의 색깔을 조금 유지했지 않나 라는게 저희 생각이고 혹여나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조금 어 이거 볼바간 사춘기 음악이라고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앨범에 조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앨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저희 음악적인 행보나 뭔가 발판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볼바간 사춘기의 옷장에는 정말 다양한 옷들이 있죠 네 항상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상큼한 네 옷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어 오피스룩도 있고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계속 어 네 앞에 또 네 우리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변화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말씀해 주시는 선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갑자기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길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은 음원 절대 감자라고 부를 만큼 우리 앨범마다 차트 줄 세우게 하고 계시는데 이번 워크홀릭 1위 공약은 생각해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 신경의 고백을 지금 네 신경의 고백을 신경의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의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어떻게 같이 만난 곡들이 지금 모인 곡들이 스물다섯 살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곡이나 아니면 지금 나의 친구들이 겪었을 법한 얘기들이나 워크홀릭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습니다 신경의 변화는 신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얘기가 들면서 네 네 변화는 없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에는 장르가 뭔가 락적인 부분도 있고 힙합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사실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워크홀릭이 저희가 앨범 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썼던 곡들이 함께 수록곡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색깔이 나오게 됐고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아! 나도 새로운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재밌는 거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신경의 변화보다는 도전이군요 네 도전입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네 질문 1위 공약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자신은 없습니다만 혹여나 1위가 된다면 네 자 1위가 된다면 네 1위가 된다면 또 직장인분들이 저희가 또 이번 타이틀곡이 워크홀릭이잖아요 네 일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서 또 소소하게 베를라로 콘서트를 여러 번 하선 어떨까 네 네 여의도 쪽에 여의도 쪽에 가면 맞아요 회사 왔는데 점심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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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때 뭔가 기습적으로 볼 빨간 사춘기가 딱 등장해서 게릴라 콘서트를 한다거나 뭔가 재밌는 그런 것들을 하면 네 아니요 아니요 커피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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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piter 엔시아 촵을 먹으러와서 네 trumpet 네 полOb 네 안녕하세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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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습 학습 아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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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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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녀들의 음악을 듣는다. 진짜 그거는 도시락이네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 또 질문을 받고요.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고 네 질문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해볼게요. 신종신! 네 있나요? 어 위에! 어 네 저쪽에! 어 죄송합니다. 뒤에 제가 좀 못 받았어요. 어 네. 신종신 좀 질문찾게 할게요. 네. 어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아까 변화가 기존에 캔디팝이라든가 어쿠스틱팝에서 그 좀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저는 이게 변화하지 않으면 약간 좀 자기 복제가 될 가능성이 그런 것도 고려 내지 염두에 두신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안지영 씨는 목소리가 굉장히 유니크한데 자기의 목소리 내 목소리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은 어디 그래서 봤는데 올빨간은 그 주류의 강점하고 인디의 강점을 그러니까 단점은 취하지 않고 양쪽의 강점을 다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저쪽으로 좀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기목제. 아 아 아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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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어 자기국제라는 말은 사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곡을 아무래도 저희는 남들한테 받아쓰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쓰다보니까 사실 색이 비슷한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가 비슷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데 원래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게 다 저희가 쓰고 저희한테서 나오는 곡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그리고 그 비슷한 곡들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그래도 그 곡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또 자기국제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이 친구들이 스타일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냥 하고 싶은 거, 새로운 거 우리가 쓰고 싶은 거에 중점을 맞춰서 곡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으로써 더 다양한 음악성을 좀 입증할 수 있고 뭔가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발판 혹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트롯케이더 정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안지현이의 그 목소리, 유니크한 목소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윤씨가 지윤씨가 왔을 때 옆에서 음악 작업하면서 지윤이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분이시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볼빨간사춘기의 음악을 제일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저의 색깔로 만들어 주는 목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목소리를 들으면 네. 난간지러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초반에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조금 더 흔하거나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노래를 저희가 쓰다보니 그에 맞춰서 목소리 톤이 예쁘게 나오게 됐고 뭔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목소리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목소리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뭔가 많은 분들이 청량하다 혹은 좀 감성적인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뭐랄까요? 좀 따뜻하다 푸근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특이하죠. 되게 특이하죠. 특이한 얘기는 특별하다는 얘기에요. 네. 특별하기 때문에 특이한 겁니다. 자, 맞은 질문. 답을 지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볼빨간사춘기는 두 가지의 그 인비와 대중을 다 사로잡았는데 강점이 뭐냐? 라고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는 조금 아, 이렇게 곡을 써야겠구나 혹은 아, 이런 감성을 쓰면 좋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곡을 쓰게 된 계기도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기쁠 때 아, 나 이런 노래 듣고 싶은데 나한테 딱 맞춰준 노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해서 곡을 처음으로 쓰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지 저는 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혹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가장 그 장점이 드러나는 이유는 가장 친근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내가 내 인생에 한 번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저희 노래 안에 좀 많이 사중이 감정이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혹은 친구랑 얘기하다가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은이 형 고객님은 볼빵스 씨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얘기를 오롯이 담아내는 팀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고 더 열심히 살아나가자 라는 희망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공감 쪽으로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디와 또 대중성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어쨌든 그러한 두 가지가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다 작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게 뭔가 저희가 좀 약간 아이돌스럽지 못한 그런 저희의 뭔가 좀 친근한 외모와 또 말투와 이런 것들도 좀 복합적인 요소로 그리고 저의 충실력과 지구 충실력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 볼파사수 중에 죽힐 역이요. 네. 춤이라기보다는 몸짓이죠. 네. 좋습니다. 정말 소탈하고 매력적인 모습 네. 그 모습이 또 가장 큰 강점이지 않나 저는 또 생각합니다. 계속 그 아름다웠고 매력 있는 모습들을 변치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든 쇼케이스를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볼파사수 네. 저희가 드디어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쇼케이스 앨범 말씀하셨죠? 네. 드디어 저희가 전국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데뷔 최초로 전국투어를 하게 됐고요. 이번 앨범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심으로써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제 또 감사한 분들이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 회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뭐 저희도 너무 힘들었고 특히나 이제 같이 작업하는 바닐라모 오빠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새로운 앨범과 함께 시장을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당황했어요 우리 팬분들 너무 당황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 모습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앨범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 한 많은 분들이 계신 축제 현장에서도 많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진짜 날씨가 쌀쌀한데 네. 또 그리고 또 추석이잖아요. 풍성한 한가입 저희들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네. 힐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모든 쇼키리스는 마무리 치고요. 보파사치기는 수록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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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준비 네. 해주시고요. 네. 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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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